자 2강 시작합니다. 2강 시작하기 전에 중간에 박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제금액 계산 과세한다는 금액이죠. 산출세액 오른쪽은 차액. 그래서 1번 차액을 먼저 계산하라. 차액. 아까 차액 5천만원이었죠. 차액을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 그래서 아까 산출세액을 계산하라. 산출세액이 3천만원 있죠. 이거를 정상대로 거래했다면 비과세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큰 금액 적은 금액 이제 3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을 어디에서 뺀다? 산출세액에서 뺀다. 빼는 거야. 적은 금액 이거잖아. 적은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뺀다. 그럼 3천만원을 빼면 제로. 그럼 뺄 금액은 과세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로는 뭐다? 비과세 받을 금액. 3천만원에서 비과세 받을 금액은 제로. 제로 즉 3천만원을 추징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표의 제. 소독세법상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입니다. 비과세 주택입니다. 거주자 가합이 특수관계금 의뢰계의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뭘 물어본다? 뺄 금액. 뺄 금액. 자 가번.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상 거래금액이 3억 5천만원 밑으로 긋고 자 그 다음 실지 거래금액은 3억원. 돈은 300원 받았죠? 계약서는 3억 5천. 5천 업을 썼다. 그럼 차액은 얼마다? 5천. 자 그리고 라번. 가비주택에 대한 양도소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 그래서 이거를 과세할 금액이죠? 산출세액은 3천만원인데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을 안 쓰면 비과세 받을 금액이죠? 그래서 일단은 산출세액이 3천만원이다. 원칙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 그래서 차액을 어떻게 한다? 5천만원과 3천만원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뺀다. 뺀다. 그럼 3천만원을 빼면 제로. 그럼 뺄 금액은 얼마다? 4번.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을 물어보면 뭐야? 0천만원. 과세할 금액을 물어보면 3천만원. 뺄 금액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을 쓰면 과세를 합니다. 감면 대상도 원리는 똑같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2년 이상 보유요건입니다. 원칙. 1세대가 항상 양도일현재. 취득일현재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조정대상지역 따질 때 양도일현재 하나. 국내 하나. 해당 유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단,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에 하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까지 따진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참고.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박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에서부터 밑줄 걷고 전출일. 그다음 보유기간의 확인은 뭐다? 취득일부터 양도일이죠? 확인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에 의해서 취득일과 양도일을 따진다구요. 그리고 3번.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하면서 다음의 기간을 밑줄 그어 통산한다. 합산한다는 얘기입니다. 1번.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종의 소실, 무너짐, 노동원에서 멸실돼서 밑줄 그어 재건축이 들어갔다. 그럴 때는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자, 멸실된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은 1년이야. 그리고 재건축이 들어가서 집을 다시 지었죠? 그래서 재건축 후 보유기간은 1년. 그래서 합산해서 보유 또는 거주기간이 2년이 된다는 얘기죠? 1번. 멸실되기 전까지 보유기간이 1년. 공사가 들어가죠? 공사기간이 1년. 그리고 완공되죠? 완공 후 몇 년? 1년. 그럼 보유기간은 몇 년이다? 공사기간은 제외합니다. 2년이 된다. 1번. 그래서 공사기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멸실될 때까지 1년 보유 또는 2년 거주했죠? 그리고 재건축한 주택. 그래서 완공 후 1년 보유 거주했다면 보유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 됩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합니다. 이거는 정비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개인이 한 겁니다. 개인이 한 거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늘릴 수가 있죠. 왜? 삽질을 한 번 하고 비가 오네. 일주일 쉬었다 또 해. 또 일주일 쉬었다 삽질을 하려고 보니까 눈이 오네. 그럼 한 달 쉬었다가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사해. 그럼 공사기간이 막 늘어나죠? 이거는 개인이 멸시를 지켜서 다시 짓는 재건축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3번 비거주자. 원래 비거주자는 세금 혜택이 없잖아요. 그런데 포인트가 뭐다?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몇 년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거주하면 어떻게 한다?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해 준다. 그래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들어갈 때는 3년입니다. 3번 상속받은 주택이다. 뭐예요? 상속인과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죠? 피를 늘리며 돌아가신 분. 밑줄 그어 동일세대. 그럴 때는 상속계시전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1년 보유하고 상속인이 1년 보유했다면 2년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동일세대일 때 그러나 다른 세대일 때는 통산 안 합니다. 어머니와 딸이 동일세대야. 갑자기 어머니가 사망했다. 이거를 상속받으면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을 합산 통산한다. 1번, 2번, 3번. 있는 걸로 만족하라고요. 자, 그다음 반과로 2번은 별 딱 붙여요.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특례다. 1세대가 양도 1연제. 항상 국내의 하나. 1에서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원칙은 2년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이거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년 보유, 2년 거주 안 따지는 주택이다. 다섯 가지 사례입니다. 집이 하나에 하나. 1번, 민간임대주택법연특별법,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특별법, 공공건설임대주택. 포인트가 뭐다? 임대주택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즉,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해서 양도할 때. 그럼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보유, 거주를 안 따진다. 그래서 뭐를 따진다? 밑줄 그어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를 해야 되겠죠. 부득이 안겨오는 제외하고. 그래서 집이 하나예요.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 뭐만 따진다? 뭐만 따진다? 보유기간, 보유기간이라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이라면 양도할 때 2년 보유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여부를 불문하고 이런 거주를 안 따지겠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한 분들은 5년 살다 분양받으면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월세 내는 거죠? 절대 취득이라면 안 돼요. 임차일 밑줄 긋고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그럼 5년 이상은 거주기간이에요. 온 가족이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임대아파트에. 그래서 5년 살다가 건설사와 합의해서 분양전원하죠? 그럼 분양전원에서 등기치고 내일 팔아도 비과세다. 보유 거주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서민두택이니까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럼 임대라고 나오면 보유기간이면 큰일 나요.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 절대 취득이라면 안 돼요. 월세 내는 것이므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2번. 지금 1주택이에요. 이번에는 1주택이 법에 의해서 수용당했어요. 또는 협의매수 당했다. 그러면 역시 안 따진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안 따진다라는 뜻이에요. 수용당했다. 그럼 수용도 양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내준다. 그 얘기잖아요. 세 번째 줄. 협의매수 수용.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근데 일부가 수용되고. 밑줄 그어요. 잔존 주택이 남아있죠? 그래서 잔존 주택이 남아있으면. 그 땅도 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이내 팔면 비과세한다. 밑줄 그어. 5년 이내 양도. 그래서 전부 수용되면 뭐다. 12억까지는 전부 비과세다. 잔존 주택이 남아있으면. 몇 년 이내 팔아라? 5년 이내. 3년 이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를 물어볼 때는. 5년, 5년. 3번, 4번은 묶어요. 3번, 4번 묶으세요.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가 이민갑니다. 해외 이주. 그럼 이민가면 이자는 비거주자가 돼버렸죠? 그래서 왕년에 거주자였으므로 비과세를 내줍니다. 12억까지는. 그러면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 팔아라? 밑줄 그어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3년을 안 줘요. 이거는 2년. 그래서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 팔아라? 요건이 2년 이내 팔아라? 양도. 그러면 보유거주 안 따지고 비과세.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근데 이민 갈 때 혼자 가면 안 돼요. 가족 전원이 가야 돼. 세대 전원이 출국 몇일 걸 거예요? 일부가 가면 안 된다고요? 세대 전원. 그 다음 4번은 뭐다? 국외 거주. 1주택자가 국외 거주. 그럼 거주는 몇 년 이상 필요로 가야 된다? 1년 이상 필요. 즉 배우자가 해외로 발령을 받아. 그러니까 세대 전원이 같이 가는 거야. 해외로 발령 받아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돼요. 1년 이상 계속 필요로 가야 됩니다. 멋담씨 취약. 애들 취약 때문에. 또는 배우자가 해외로 발령을 받아. 근무상 형편. 자 세대 전원이 간다. 원리는 똑같다.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다? 2년 이내. 2년입니다. 2년. 절대 3년 하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한다? 2년아 출국 그만해라. 2년아 출국 그만해라. 2년 2년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오른쪽. 5번으로 돌아가네요. 자 밑줄거 1년 이상 거주안주택. 보유안주택 하면 큰일 나요. 실거주. RA 기획재정 무령으로 정하는 밑줄거. 취약 근무상 질병치료. 질병치료 등에 의해서 쭉 나오죠. 과로는 보지 마세요. 복잡하니까. 복잡하니까. 쭉 나왔잖아요. 이 경우 쭉 나왔다. 세대 전원이. 다음에 하나에서 다른 시. 다른 시군으로 주거이전에 밑줄거예요. 다른 시군으로 주거이전. 그래서 1주택자가 1주택자예요.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가는 거야. 이전. 이전. 이전 나는 사유가 뭐다. 1번. 나왔잖아 밑에. 취약. 고등학교 이상. 취약. 2번. 직장 변경. 또는 전근. 근무상. 절대 사업상은 안 돼요. 사업상은 안 된다고요. 그리고 3번은 뭐다. 질병치료. 1년 이상. 요양. 또는 4번 하나 적어봐요. 4번. 학교폭력. 애가 학교 가서 매맞고 와. 맨날 매맞고 와. 그래서 승질나서 전학 가야죠. 누가 가는 거야.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으로 전학 가는 것도 세금의 택이 있어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으로 전학 가는 것도 이 법의 규정을 받는다. 그러면 원칙은 2년 보유해야죠. 양도할 때. 그런데 2년 보유를 안 따진다. 뭐만 따진다. 첫 번째 줄. 1년 이상 실거주. 보유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사업상 하면 안 돼요. 사업상은 개인 사유. 2년 보유해야 돼요. 근무상. 정금 가잖아. 시골로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집이 하나인데 하나인데 2년 보유, 2년 거주,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2년 거주를 안 따지는 주택이 있다. 몇 개? 다섯 개. 그래서 1번은 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만 했다면 2번 1주택이 수용당한 경우. 그리고 3번, 4번은 해외 이주, 이민, 국외 거주. 팔아먹을 때는 출국을 내부터 몇 년 이내 팔아라? 2년 이내. 그리고 5번이 가장 많이 나와. 자 1주택이 뭐하는 거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 이사 가는 거예요. 근무상 형편, 취약 등에 의해서 2년 보유 안 따진다. 뭐를 따진다? 1년 이상 거주. 아주 이거 중요한 지문이에요. 지금 다섯 개. 8번 출제됐어요. 8번. 왜 이런 걸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자 그다음 밑에 거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넘어가죠. 자 대표 예제로 돌아갑니다. 자 대표 예제.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다섯 개. 자 대표 예제. 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그럼 12여까지죠. 양도안경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가. 그럼 과세대상. 1번 서울특별시는 조정이죠. 그럼 팔아먹을 때는 5년 동안 보유하고 그럼 2년 이상 보유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정이니까 3년 동안 거주. 그럼 2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당연히 비과세를 합니다. 자 그다음 3번. 자 3번은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세대 해외 이주. 이민 가는 거 1주택자가. 이민 갑니다. 2년 해외 이주. 갈 때 출국하면서 팔아먹는 거야. 뭐를 따져? 2년 보유 안 따져. 그러니까 1년 동안 보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만 따져?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12여까지는 비과세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양도했어? 2년이란 말이 없네. 사례네요. 양도일로부터. 1년 5개월 전에 세대전원이 해외 이주에 따라 출국하다. 1년 5개월이니까 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았다는 뜻이에요. 2년이 없더라도 이거 사례 문제입니다. 그럼 양도일로부터. 출국일로부터.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하죠? 2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하잖아요. 그래서 1년 5개월.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1년 5개월. 뭐라고 나왔다? 1년 5개월 전에 세대전원이 출국했다. 그래서 1년 5개월 전에 출국했잖아. 그럼 결국 몇 년 이내에 팔았다는 뜻입니까? 2년 이내에 팔았다는 뜻입니다. 1년 5개월은 2년 이내에 들어가니까 비과세. 3번 광주 광역시 수산유택을 1년 동안 포유하고 포유는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포인트가 뭐다? 해외 거주. 거주는 1년 이상 필요로 가야 됩니다. 필요가 나오면 1년 이상 필요로 가야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필요니까 1년 이상 필요에 들어가죠. 맞네. 그런데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2년 이내. 그런데 그거 똑같잖아. 원리는. 뭐라고 나왔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팔았다는 거지.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 얘기는 역시 몇 년 이내 팔았다는 뜻입니까? 2년 이내 팔았다는 뜻. 비과세입니다. 3번. 4번은 포인트가 뭐예요? 다른 시로 이사. 이사 가는 거는 보유기간 안 따져요. 뭐만 따져? 1년 이상 거주. 실거주. 그래서 대전광역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 보유는 안 따져. 그런데 6개월 동안 거주. 과세지. 6개월 모자라네. 1년 동안 거주. 이래야 맞죠? 그래서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엔드 사업상 땡.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1년 이상 거주. 그럼 6개월 동안 거주하니까 과세해야죠. 5번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 입주했잖아. 그래서 건설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했네. 이제 분양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한 경우로서. 그러면 뭐를 따져?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그래서 거주기간이 7년이니까 5년 이상에 들어가죠? 비과세. 그럼 7년은 어떻게 따진다?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절대 취득이라면 안 돼요. 월세 내는 거니까. 역시 비과세다. 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5개. 임대는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다른 시군으로 이사갈 때는 1년 이상 거주. 해외 이주나 거주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2년 이내에 1년 5개월 전에 팔았거나 6개월 전에 팔면은 2년 이내에 들어가니까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 갖고 설명했어요. 하나. 그럼 지금부터는 2채 갖고 계산합니다. 2채. 상당히 비과세는 복잡합니다. 절대 우리 시험은 복잡한 거는 하면 안 돼요. 시간 낭비. 어차피 10개만 마치기죠? 시험에 꼭 나오는 필수 과장만 하면 돼요. 양도세는 5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2개에서 3개밖에 못 맞춰. 그럼 2개에서 3개는 못 맞추는 문제가 출제한다는 얘기죠? 어려운 계산 문제 또 지역적인 문제 도저히 풀 수 없는 거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요. 10개만 맞추면 된다. 자 지금부터 2개. 5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서 비과세하는 특례주택입니다. 밑에 1세대 1주택 특례란 국내 1주택을 수여한 1세대가 9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해서 믿죠. 그 일시적 2주택이에요.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보아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하는 게 1세대 1주택의 특례입니다. 일시적으로 2개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로 보아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 중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2개지만 하나로 봐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자, 이에도 딱 출제되는 게 5개입니다. 집 하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집이 2개일 때도 복잡한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섯 개. 자, 오른쪽 일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란 얘기죠?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종전주택 하나 갖고 있어요. 갑돌이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신규주택을 취득합니다. 왜? 이사 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럼 집이 몇 개야? 두 개. 1세대 2주택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두 갠데 하나로 봐서 비과세 받으려면 범요권이 충족돼야죠? 그럼 이해를 막 사면 안 돼.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지나서.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됩니다.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된다고요. 1년 이상 지나서 6개월 만에 취득하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1년 지난 후. 1년 지난 후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1년 이상 지난 후 지나서. 그래 법정은 내려가자고요. 1년 이상 지난 후. 자 그리고 팔아야죠? 항상 팔아먹는 순서는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 이해를. 순서를 따져요. 이해를 먼저 양도할 때는 두 개지만 하나로 본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팔아야죠. 먼저 팔 때는 몇 년 이내 팔아야 됩니까? 3년 주는 거야. 3년 이내 팔아야 돼. 2년 이내 하면 안 돼요. 3년 이내. 그러면 비과세 규정이 뭐야? 2년 보유해야죠. 팔아먹는 주택은. 그리고 이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몇 년 거주도 해야 된다? 2년 거주. 조정이 아니면 2년 보유하고 얼마까지? 12억까지는 비과세한다. 항상 이것만 물어봐. 3년 이내 팔았다면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요건이 충족돼야죠. 그럼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팔아먹는 주택은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 조정이라면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 287 국내 겁니다. 다른 주택. 다른 주택이 신규 주택이에요.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신규 주택이죠. 자기가 건설한 것도 포함.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다. 어떻게 할 건가? 종전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미출고. 1년 이상 지난 후. 이렇게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다른 주택입니다.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어떤 거를 팔아야 돼? 종전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뒤에 거를 팔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래서 종전 거를 양도하는 경우 과로는 보지마. 자, 다섯 번째 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시행령입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거는 항상 따라다니는 지문이에요. 3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1주택자가 집이 두 개죠?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때는 1년 지나서 취득하고 팔아먹는 주택은 2년 보유, 조정이라면 2년 거주,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12여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1, 2, 3 법칙이라 그래요. 제가 해본 소리예요. 하나, 둘, 셋 법칙이다. 1년 이상 지나서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하고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3년.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 1월 12일 날 1월 12일 날 법이 바뀌었다고요.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화시켰다. 조정지역을. 잘 봐요. 이게 조정지역이야. 이것도 조정지역이야. 그래서 언제부터? 1월 12일부터 12월 이후부터 양도하는 거 양도하는 거는 2년이어서 2년을 없애고 똑같이 3년을 줍니다. 이렇게 원리는 똑같아. 자, 그건 일시적 이주택은 3년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양과로 2번 조정지역 내 일시대 일시적 이주택이죠? 일시적 이주택이야. 그럼 1번 조정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적인 상태에서 조정 거 있는 거를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됐잖아. 항상 원리는 1년 지난 후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했어요. 자, 취득했다고요? 취득해서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집이 두 개가 됐잖아. 그럼 이거 고쳐. 법 바뀌었어. 1월 12일 날 2년을 3년으로 연장시켜서요. 1년 여유를 더 준다. 2년 이내에 팔려니까 안 팔리잖아. 3년을 준다. 그래서 결론 일시적 이주택은 지역 구분 없이 지역 구분 없이 종전의 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3년 그래서 1번에 뭐다? 2년 이내의 종전 이거를 고치세요. 3년으로 1월 12일 날 발표했어요. 그래서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는 거는 뭐다? 2년이 아니라 똑같이 3년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2년을 3년으로 고치면 어떻게든 항상 따라오는 지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래도 이거 일시적 이주택은 1, 2, 3 법칙을 간다. 1년 이상 지난 후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2년 거주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무조건 앞에 거를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 그럼 이거는 2년인데 언제 법이 바뀌었다? 1월 12일 날 바뀐 거예요. 1월 12일 이후에 파는 거는 즉 13일이 되겠죠? 그럴 때는 2년이 아니라 똑같이 3년이다. 시험이 쉬워졌잖아요. 그죠? 둘 지역을 안 따진다. 3년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288 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우트라인만 알면 돼요. 자 상속이다. 단독만 알면 돼. 자 일반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 이쪽은 왜 3년 이내 팔아야 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3년 이내 그럼 3년 지나서 팔면 과세로 전환되겠죠? 3년 이내 팔아라. 준비기간을 3년 주는 거야. 3년 지나서 팔면 원칙이 과세해요. 그 다음 상속은 투기하고 관련이 없잖아. 부득이하게 받았잖아. 그러니까 집이 두 개가 됐다. 이거는 순서만 따져. 순서. 그래서 언제든지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 일반주택. 이거를 팔면 과세합니다. 언제든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하면 따라가는 지문은 요해랑 똑같이 따라갑니다.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연수가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투기복적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일반주택. 그래서 단독상속. 과로는 보지 마세요.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상속받은 주택. 과로는 보지 말고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에 일반주택을 갖고 있어요. 과로 보지 마세요.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뭐를 양도해야 된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림 나왔네. 상속인 보유 일반주택 상속받은 주택 언제든지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 일반주택 그럼 하나로 본다. 근데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 합니다. 두개로 본다. 언제든지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라. 두개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없어요. 양과로 4번 별 딱 붙이고요. 직계 존속 동거봉량 이다. 효도주택 이죠. 자녀도 집이 있어. 부모님도 집 한채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죠. 부모님 3대를 합쳐서 집이 집이 2개가 된 겁니다. 효도하기 위해서 3대를 합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10년 죠. 10년 이내에 중요한 거는 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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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져. 아무거나 먼저 그래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공통사항이 뭐다?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반드시 이거는 먼저 아무거나 먼저 그래서 1번 289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 존속과 합쳐야 되어 과로 장인 장모도 포함합니다. 직계 존속을 포함 그리고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도 포함 한쪽이 사별할 수 있잖아. 어머니 나이는 82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머니가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 54세도 된다고요. 캄보디아 가서 한쪽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사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동거복량 자 나왔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언제 합친 날로부터 몇 년이내 10년이내 먼저가 꼭 나와야 돼요. 먼저 양도하는 것은 똑같은 지문이 뭐다? 이를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항상 따라가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누구 집을 먼저 팔까요? 솔직히 부모님 집을 먼저 팔아. 몇 년이내 10년이내 그럼 두 개지만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부모님은 몇 세 이상이랑 합쳐야 돼요? 만 60세 이상 60세 미만도 포함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장인장모도 되고 배우자의 직계 전속 포함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도 포함 이렇게 해서 비과세 받고 그 다음 자녀집은 나중에 이제 팔면 또 비과세 받겠죠? 요건이 충족되면 결국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앞에 거 팔고 비과세 받고 하나 남았잖아. 그럼 양도일은 2년 보유하고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법대로 팔면 자 그 다음 290페이지 꼭대기 1번 배우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존속 60세 이상 부모님 나이 그리고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하고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하고 그 다음 부모님이 부모님이 뭐다 요양급여를 받는 중대한 병에 걸린 거야. 이럴 때는 60세 미만도 포함한다. 아프니까 중증 질환자. 자 결국 포인트는 뭐다. 자녀와 부모를 합쳤다.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이거 잘못된 거죠?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수령해 주세요. 5년 내 하면 안 돼요. 요건이 10년 이내 순서는 안 따진다.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먼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하나로 본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다 이제 하나 둘 이거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뭐다. 혼인해서 두 개가 됐다. 남자도 집이 있고 여자도 집이 있다. 혼인하고 보니까 혼인해 혼인하니까 뭐다. 집이 두 개가 되죠. 이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5년 이내에 항상 옆에는 뭐가 붙어 먼저 아무거나 먼저 그럴 때는 하나로 보아 비교하셔야 한다. 혼인은 간단하잖아요. 혼인 1번 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 혼인함으로서 뭐다.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10년은 지어버리고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하나로 보아 비교하세요. 시험은 1번까지입니다. 그래서 박스 나왔다. 박스 남자도 집이 있고 여자도 집이 있다. 이거 이상한 경우네요. 이거는 주로 처녀총각이 시입장아가면 98%가 집이 없어요. 부모님이 사주기 이전에는 이거는 아마 돌싱이인가 봐. 나이에 관계없어져. 관계없다. 두 개 혼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반드시 옆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먼저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보아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보면 잘 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주택 일반주택 갖고 있어요. 이번에는 상속주택이 아니라 보존하는 문화재주택 문화재주택 일반주택 그리고 일반주택 그리고 일반주택 하나 갖고 있다. 시골의 읍면에 농어촌주택을 갖고 있다. 이 세 가지는 같이 갑니다. 상속받아서 두 개가 됐다. 알아들었나요? 문화주택을 갖고 있어서 두 개가 됐다. 시골에 가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투기 목적으로 안 봐. 그래서 언제든지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하나로보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연수가 안 들어가. 상속받아서 두 개가 되고 문화재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되고 읍면 시골에 가서 집을 사서 집을 산 게 아니라 이거는 뭐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셔서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거예요. 이런 거는 투기와 관련이 없다. 언제든지 뭐만 팔면 된다. 일반주택. 그래서 6번이 그 얘기예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주택. 올라가죠? 그럼 이럴 때는 밑줄 그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이거는 뭐가 생략된 거야? 먼저. 그러면 하나로보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투기 목적이 아닙니까? 언제든지 일반주택을 팔면 돼요. 그 다음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은 어디에 있는 거야? 수도권 밖 지역증 읍면에 소지하는 주택. 읍면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했네요. 그럼 똑같아 원리는 두 번째 줄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화하고 있다. 세 번째 줄 밑줄 그어.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뭐가 생략된 거야? 먼저. 그러면 하나로보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근데 이거는 농어촌주택이잖아요. 그죠? 농어촌. 근데 귀농하기 위해서 귀농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이 있잖아요. 이 농어촌주택은 보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인해서 읍면에 있는 거를 받은 겁니다. 또는 시골이 싫어 이농하면서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상속은 뭐다? 농어촌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기는 상속인데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서 두 개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귀농은 돈 주고 산 거야. 그럼 귀농은 투기할 수 있어. 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을 이에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귀농은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돼. 이거를 항상 앞에 귀농은 5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다만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하려도 몇 년 5년 이내에 항상 일반주택 그럴 때는 하나로보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출제되는 거는 다섯 개예요. 자, 첫 번째 일시적 이주택은 지역과 관계없이 1, 2, 3 법칙을 적용한다. 1년 지나서 취득하고 양 팔아먹는 주택은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에 종전 거를 팔면 하나로보와 비과세. 즉, 1, 2, 3 법칙. 지역을 안 따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에 상속받았습니다. 일반주택을 상속받아서 두 개가 되고 문화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되고 상속받은 농화촌주택, 농촌이 싫어 이농하면서 갖고 있던 농화촌주택이죠. 이 주택. 이거는 투기와 관련이 없다. 언제든지 일반주택을 팔면 하나로보와 비과세한다. 단, 주의하자. 귀농은 이 집값이 오를 수가 있어요.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팔아야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본다. 그래서 이걸 세 개는 같이 갑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귀농은 5년. 자, 그 다음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서 동거북량이죠. 아까 동거북량은 몇 년 이내? 10년 이내 먼저. 혼인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먼저. 순서를 안 따죠.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본다. 왜 10년이야?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면 신경 써야죠? 며느리 열받아. 며느리 열받아라 10년. 왜 5년이야? 오래 살아라 5년. 신세대는 5년이 지나면 많이 헤어진대요. 오래 살아라 5년. 며느리 열받아라라 10년.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보아 비과세를 안다. 집이 2개 딱 출제되는 게 칠판에 있는 내용이네요. 칠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293쪽 결놀이 박스 딱 나와서 필요한 것만 알면 돼요. 개정법도 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